사실 야구를 직접 보지 않고 한다는 건 상당히 힘드는데 여러분 앞으로 NC 다이너스를 여러분 많이 또 소문해주시고 저는 NC 다이너스 분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. 그냥 마산이니까 프로야구를 좋아하신다면 이왕이면 NC 다이너스를 좀 응원해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. 자 계속해서 우리 김서빈 가수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불꽃목은 네 여인 그리고 삼포도 천으로 인사드립니다. 김서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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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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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고맙습니다.